여러분 안녕 안녕 여기 보시면 여기가 딱 성산일출봉 보이시죠? 여기 성산일출봉 가기 전에 공원을 조성한 것 같아요 공원을 딱 조성했더라구요 그래서 바다도 보고 성산일출봉도 보고 유채꽃길은 재밌어요 댄서 유채꽃길이네요 수학교 한 catholic agreeing 이런 식으로 딱 진낸다 와 멋지게 잘 조성해놨구나 와 멋지게 잘 조성해놨네 왜냐 여기있어 왜이냐 멋지게 멋지다 멋지게 조성해놨다 이렇게 올라와서 요청해놨으면 선생님처럼 짜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전통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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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국을 언제나 먹어도 맛있네 오늘 주간부에서 무슨일이 있었다면서요 괜찮아요? 떡국 그럼 사다 주워라 저 오늘 다른 분이랑 좀 마찰이 있었다면서요 손톱으로 좀 다른 분 긁었다면서요 사과했어요? 응 나 비벼네 사과했어요? 응 고맙다 했어 엄마가 봐 저 내일에 싸우면 안돼요 엄마 응 싸우면 안되는데 화장지 콧물 닦으면 그래도 그럴 땐 선생님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왜 그분 말도 못하고 뭐한다고 하면서 원래 엄마가 정신과 약을 먹으면 몸이 막 힘이 없어버리니까 정신과 약을 안먹었는데 자꾸 그런 행동하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돼요 엄마 응 엄마 정신과 약까지 먹으니까 막 이젠에 막 힘이 없었잖아 막 쓰여져 읽었잖아 양 너무 많이 먹어서 싸우면 안돼요 제발요 응 약속 약속 싸우지 않게 약속 약속 하세요 안 싸울거에요 손톱 나오면 갱 안을거래 있어 응 손톱 손톱 좀 길었으니까 손톱 또 자르세요 선생님이 자르세요 밥 진짜 세트 포리 오 오늘 뭐 정신 떡국 먹었어요? 간식 저 풀빵 풀빵 저 포티로 있은거 사다 좋은게 3개 써 한사람이 3개씩 먹었어요? 더 먹으래 3개 써 그 맛도 알아 그 떡을 3개 써먹는거 그 맛도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